다음 날, 꼭두새벽부터 나와 굴갈채비를 하는 삼숙할매. 한철 장사다 보니 초겨울부터 초봉까지는 밤잠을 설치면서 억척스레 일을 해야 한다. 한시부터 지금 일어나서 가고 있어. 새벽 1시 새벽. 잠 딱 이렇게 4시간 자고. 주말연습국, 시간이 몇일까? 주말연습국, 그런거잖아. 잠이 딱 들어오게 이제 자고 깨있게 이제 또 눈떡은 한시됐었자. 그래 일어나서 골 깔아왔어. 살림에 보태고 자식들에게도 보태주려니 손에 짠물 가실 날이 없다. 안까지. 저 소스. 주문도 들어오고. 이제 그릇도 나뭇놈 닭이랑 육장에 또 가서 팔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 좀 붙이고. 그러나 새벽부터 조금 일어나서 가요. 우리 아기들이 꿀을 잘 먹어라. 잘 결혼하시고요? 결혼 다 했고요? 예, 결혼 다 시켰어라. 저는 흐름한 손같이. 마음은 부지런해도 꾸벅꾸벅 조는 날이 태반. 새벽 역엔 노랫가락에 장단을 맞춰 잠을 쫓으며 굴을 까는데. 그새 한대하가 꽉 찼다. 자고 새찬 세월을 평생의 업처럼 팔짜라 여기고 살았지만 그래도 흐르는 눈물은 바닷물에 숱하게 흘려보냈다. 부지런한 안악의 손이 멈췄다. 피곤이 몰려왔던지 굴을 까다 말고 창고 한쪽에 누운 삼수칼매. 영감님이 들어와서 삼수칼매를 깨우는데 그제야 자리를 뜬다. 붉어가enh 와 Mitch llega income 지금 몇시나됬어 뭔데dag 지금 5시라. 지금 5시 됐으면 잠 1시간은 자겄어. 6시에 날 생길. 1시간은 자도 충분하겄어. 우리 아저씨가 깡게. 나는 방에 가서 잠 한심 잘라. 에이, 모르겠다. 잠이랑 한심 자고 일어나자. 아이고, 아이고. 자, 옷도 헛고. 억척스런 서만하게 달큰한 쪽잠 시간이다. 먹고 살만치는 해놨으니 이제는 놀며 쉬며 일해도 괜찮건만. 아직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 속이 상한다. 일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밤낮을 안 가려요. 새도 쓰면 다 달아지잖아요. 기계가 달아지는데 보림도 해야되고 하는데 20년 동안 굴을 까가지고 일만 해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겨울에는 굴로 해가 뜨고 굴로 해가 지는 섬마을에 날이 밝았다. 밤새 꾸벅이며 까놓은 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굴만 골라 상자에 담는 부부. 이렇게 까가지고 보내면. 자꾸 죽을 때까지 자서 죽는 것이란 말이 안 있었지요. 우리 아들한테 물, 석화 조금 맛있을 때 먹으라고. 조금 있으면 뜨뜻하면 안 맛있는데 조금 이렇게 요새 날이 쌀락쌀락 함께 싱싱하면 먹으라고 지금 붙이고 있어요. 5만 정 다 주고 키웠지만 자식에겐 늘 줘도 부족한 게 부모다. 혼자 두 덩어리씩 날아먹으라고 네 덩어리 보네. 그래 야옹아 너도 그래. 뭐냐 뭐냐. 아주 말길이 상당히 알아들인다고. 자식 떠난 자리를 채워주는 녀석이다. 잠시 후 진한 달력 뒷면에 편지를 쓰는 영감님. 인천에 사는 아들에게 굴과 함께 몇 자 적어 보낼 참인데. 드디어 부부의 합심작이 완성됐다. 투박하지만 진한 자식 사랑을 함께 동봉하는 부부. 돈도 돈이지만 굴농사 지어 자식들 먹이는 낙이 쏠쏠하다. 혼자 벌어서 손주들하고 웬일하고 내 식구 사는데 빡빡하지.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하고 돈은 아직까지는 못 보내요. 왜?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안 와버려 안 와버려 안 와버려. 자주 오면 돈을 줄까 안 오면 안 줘요 이제는. 몸이 고되고 자식들 먹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운 영감님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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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